연속 빌보드 핫 100 차트의 성공, 명실상부 최고의 팝스타임을 입증한 세계적인 스타, BTS가 레드카펫 함께합니다. 먼저 사진촬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팝! 안녕하세요. 화장실입니다. 네, BTS가 함께합니다. 사진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보고 멋진 포즈와 함께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인유니버스가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세계의 중심이다.